잠깐 잠깐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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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핳! 으하하하핳!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! 눌러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그 컨텐츠 아오오니 저택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호호! 호호! 네 오늘 새로운 멤버들과 오늘 게스분들과 오늘 함께할 그 컨텐츠 이름은 아오오니 저택 부산행편이라고 룰은 간단해요 그냥 비밀번호 저택에 들어가서 찾은 다음에 기차를 타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할 멤버들과 게스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볼까요? 자 안녕하세요 이수언니 반갑습니다 아아아아아아 반갑습니다 이수언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수언님 예 오늘 좀비 역할 하신다고 제가 좀비 역할한다고요? 예예예 어우 아하하하 한번 변신해봐 변신해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많이 화 맞췄네 아하하하 야야 가있어 가있어 시끄러워 죽겠네 어하하하 태장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멤버 봄순이 안녕하세요 다시 봄봄봄 야 봄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야 조용히야 아 저 노래 부르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아 조용히 해주세요 봄이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화끈하게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아 오늘 굉장히 인기를 또 하늘을 찌르고 계시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다하세 귀여운 덕분인데 어이없네 이거 아 뭐라구요 어 어 어 어이가 없다고 네 안녕하세요 다미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미언님 굉장히 목소리가 성숙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5살이요 아 15살이요 반 50이요 반 50 아 네 25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홍기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asmr 밤에 들으면 잠잘오는 목소리 근데 이건 굉장히 긴박한 컨텐츠고 굉장히 이제 잔인한 컨텐츠인데 그렇게 감미로운 목소리에 나와도 되는겁니까 아 이거 다시 할까요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다시 할게 다시 소개해주세요 아 이거 분위기는 좀 바꿔서 네 아 오니 컨텐츠 네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홍기언님 반갑습니다 아 오니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홍기하고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하하하 자 오늘은 그리고 게스분으로 도로바님과 쿠모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쿠모님 오늘도 이제 스킨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무슨 컨셉이죠 이건 도대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킨입니다 아니 왜 초록색이 뭐냐고 메뚜기도 아니고 뭐냐고 이거 뭐냐고 뭐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돼지님 아 도로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로바 돼지바입니다 하하하 뭐라는거야 어 그래 그래 뭐 앞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도로바님 도와주실거에요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좀비 역할 이수원님 좀비로 변신하고 들어가세요 깜찍하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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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비로 FC로 바꿔야지 바보야 하하 아 야 하하 저거 어떻게 피하냐 근데 OK 우와 졌습니다 OK 아하하하하 귀여워 어 잘가 자 오늘 그러면은 비비번 4개를 찾으면서 살출 후 кажется 오케이 하이하이 오케이 야 머물러 가자 빠아 不是 자 여기는 연구소입니다 태머파웅 빨리하자 아 또 와 뾰 오케이 근데 소리가 왜케 잘들리냐? 아 됐다 여러분들 도망쳐야됩니다 도망쳐! 도망쳐! 오 투명한 포션이랑 투청력 거미주까지 어 뭐야 비봉 벌써 찾았는데? 야야야 범수야 어디야 어 여기 있었냐? 야 거기 있었냐? 몰랐네 불 켜고 다녀 니 몸 때문에 안보여 나도 안보여 아 됐다 가자 가자 여기 연구소잖아 좀비가 나올거라구 음음 아 어 좀비 소리다 야 빨리 꺼 야 튕겼으면 됐다 됐다 오! 지저스 무수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야 랜턴 왜 안들고 다녀 아 그렇군요 야야 태물 먹자 빨리 황금사각 찾았다 아 아 그래? 아 되게 말 좀 래퍼 같으세요 아하하하 아 저 아하하하 아우 좀비한테 들려 조심해 음 음 야 없는거 같은데 근데 좀비가 청력이 좋으면 좀 좀비가 불리 야야야 온다 온다 야 야 뭐야 저거 뭐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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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으흐흫 왜요? 저는 좀비가 청력이 좋으면 저 친구가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? 제 랩을 듣고 죽어버릴 수 으흐흐흐흫 뭐라는거 아니시 이 두건 큰걸로 바꿔라 와 이야기 한번가가볼까요 나가보자 오케이 도사 자 뒤놈 이런냐 어 어 어 어 어 falls 아 아 아 아 아 안돼 홍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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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살아남아 야 홍기 죽어버렸어 야 야 야 야 뭐 야 뭐야 야 내가 더 놀랬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지하로 가자 지하로 아 멈춰나 야 야 3층에서 3층에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된다고 내려가야된다고 내려가 빨리 내려가 뭐가 없어 야야야 칼같은거 없나 아 진짜 야 너 몇개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있어 일로가자 일로가자 황풍으로가자 한 번데 은이 앗 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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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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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 와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빨리 어 어 누루님 우리 둘이 갇혀버렸네? 이 겁쟁이 야 누구 온다 도로받니? 도로바? 로바님!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레드 누가 들어봐 손 좀 자유롭게 쓰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10번도 안나왔어 비밀번호 몇개 찾았어? 나 한개 찾았어 한개 야 왜이렇게 당당해 왜이렇게 당당해 지금 생소가 걸려있는데 말이야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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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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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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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투명 한번 보시어 이거 하나씩 갖자 어 뭔소리야 야 뭔소리야 이거 뭐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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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나 안보여 여기 11시방역 아 이쪽 위에 여기 야 온다온다 얇자않자 구 cant 으무어아앙 으아아아앙 으아 Finanz 콩스러스 야 머리를 뜯고 들어와 어우화할 아 kı.. 시pur 고양이 같아 고양이 어로노 진짜 놀라더라 근데 겁쟁이야 역시 야야야야 이 중에서 한 명이 한 번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죠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로바야 니가 가자 제가요?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남자 밖에 아 그럼 열 열 일곱 살 여자가 갈까? 그 야 로바야 로바야 빨리 빨리 들어 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아 아이씨 진짜 미쳤나봐 어이 어이 어디가 임마 야 비번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기요 갇혔는데요 아아 지금이요 야 지금이야 야 가자 비번 찾으러 가자 투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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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범수야 야 범수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야 범수야 야 범소리야 야 범소리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개무서워 진짜 개무서워 오아 야야! 민현 누나! 왜 웃어 아 쉽고 누르고 다녀 들이켜 와우 통상하나 뭐 야야야야야 이쪽 이쪽 이쪽으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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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워서 빨리 와아아앍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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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이거 템 먹으란 말야 이것 좀 오오야 비온 찾았다 아니다 이거 이거 털인거 같다 가짜입니다 쩜쩜 있는거 쩜쩜 믿는게 진짜야 야 문 열렸잖아 여기! 뭐야! 뭐야 뭐야 어디 여기 여기 안열렸어 안열렸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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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비번 쳤어요? 없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하는거야 왜 실성을 했어 씨 야야 문 열어 왜 문 열어 씨 진짜 야야 야 감미어 너 왜 웃기만 야 범수 빨리 뛰어 몰라 이따 뛰어 뭐가 모르지 나 모르지 빨리 와 야야 야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범수야 야 야 야 야 야 비번을 빨리 찾으라 이 멍청이들아 아니 비번을 얘들이 안 찾어 비번에 찾는 사람 상자를 좀 열어 오 됐되 만나요 이따 hull 하 으하하하핳핳핳핳 엉마of 엉마니 아eft 으아앜 으어어쓽고 너 미치 거 미치 으아아 잠깐만 으아악 아 어 잠깐만 어 아 Er 테 heur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엏 오오오오옹 엉마아 아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으어어 챠냑ейчас 개막 deep 통 Прав심 꽤orable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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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融 어..뭐야? 어..뭐야? 비번을 찾아야 되는데 비번을 빨리 렌터는 안되면 깜깜해가지고 찾기가 힘든데 이거는 아이템을 좀 써야되요 투명 포션이랑 멀미 포션 됐어 정리 좀 하고 뭐야? 죽었어? 안 죽었는데 아직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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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번을 지금 한개밖에 못 쳐가지고 쿠쿠크림인데? 좋았어 자아 아 미치겠다 비번 황자를 좀 열어야 돼 문을 못 여는게 문을 못 여는게 야 쿠모님 쿠모님 빨리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비번 줘 저 두개 찾았어요 오 지짐? 그럼 끝났나? 어? 이거 둘 다 가짜야 이 멍청아 점점이 있어야된다고 비번에 두번째 0이라고? 내가 두.. 아 뭐여